아아 아가처럼 하마처럼 입을 헉! 하마가 나타났다! 예빈이 하마자~~ 옳지 잘했어 이번엔 E 이 해봐 이거 혓바닥 집어넣고 이 엄마처럼 이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옳지 잘한다 우와 우리 애기 잘하네 오늘 깨끗이 한 것 같아요? 다음 물 켜고 해야겠다 안보여? 응 입몸같은데 찌르면 완성 완성 뽀로로 알았어 약속대로 뽀로로 보여줘 뽀로로 혼자서 또 좋아할 수 있어요? 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 하마천 치크치크치크치크치크 치크치크치크치크 치크치크치크 치크치크치크치크 하하 것처럼 아아아아 이러니까 금방금방 당하는구나 제가 씹으니까 저녁에는 내가 해주지만 아침에는 지가 잘했어요 끝 뽀로로 찼네 또 뽀로로 찼네 약속해서 그래 아아아 땅 땅 땅 땅 땅 땅